내용이 있는 기도가 변화를 일으킨다 내용이 있는 기도가 변화를 일으킨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에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에 예를 든다 그러면 지난 새벽 기도 때 살펴본 거죠 기도 많이 하라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기도 많이 하는 배경에서 자랐어요 차례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많이 해야 찌꺼기가 없어지고 하나님 만납니다 그런데 많이 하는 것만이 중요하다 그러면 예수님도 많이 하라고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기도문 보십시오 제자들이 기도 가르쳐달라고 그랬더니 저같이 말 빠른 사람은 15초 충청도 출신도 30초문 다 외워요 짧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주기도문은 기도의 컨텐츠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주기도 형태로 내용을 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X 예를 들었죠 사도행전을 X라고 그러는데 X 기도가 있다고 A, C, T, S A는 뭡니까? Adoration,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대표적인 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한테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사랑에 빠지게 되면 은유자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은유가 뭡니까? 너는 네 눈은 호수 같아 이런 거 호수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메타포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물을 보더라도 거기 멈추지 않냐고 뭘 잠깐만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그랬죠 예를 들어서 산성을 보고 난 다음에 여완은 나의 산성이라고 바위를 보고 난 다음에 그냥 지나가서 야 저거 가져가면 비싸겠다 이러지 않고 여완은 나의 바위 되신다고 그러니까 은유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Adoration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거 쭉 알아야죠 리오나 루이스 노래 얘기 있잖아요 Footprint in the Sand 모래 위에 발자국 스토리는 다 아시죠? 뭐 평탄할 땐 두 세트가 있었던데 어려울 때는 왜 한 명밖에 없느냐 원망했더니 네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너 얻고 갔다고 그걸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고백하는 거 이런 게 Adoration A 아시겠죠? C는 Confession이에요 죄는 우리에게 힘을 다 뺏어 가버립니다 죄의 힘이 있거든요 죄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이 뭐냐 고백해버리면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필요해 고백하면 죄는 힘을 잃어버려요 T는 Thanksgiving 감사하는 거죠 누가 보면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왔는데 9명 어디 갔냐 그러잖아요 한 사람만 돌아와서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고마운 마음을 갖는 것과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건 할과 땅 차예요 표현해야 됩니다 표현할 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표현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땅을 보면요 뭐 이렇게 생각해요 완벽해야지 표현하지 우리 완벽주의자가 많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지 않더라도 표현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결혼하시분 계십니까? 남편이 완벽한 남편이 있어요? 완벽한 남편 얘기 찾으라고 하면 죽을 때까지 감사 못하죠 부족해도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있는 거 가지고 아내가 완벽한 아내 봤어요? 남자들 벌써 결혼하고 난 다음에 벌써 지긋지긋하던데 이게 완벽하지 않아요 교회가 완벽해요? 아니죠 목사가 완벽해요? 아니라는 거 너무 잘 알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건 뭐냐 하면 완벽주의자는 절대 감사 못해요 있는 거 가지고 보이는 거 가지고 표현했을 때 더 새로운 것이 나온다 그래서 감사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다섯 가지 열 가지 적으라 못 적어요 처음에 그래서 못 적는 다섯 가지 적으라 할 때 세 개는 쉽거든요 네 개 다섯 개를 적으면서 감사의 지평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강구 강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주신다 그랬잖아요 저는 요한일서 5장 14절이 기도에 관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밭 담대함이 있대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그게 뭐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게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말씀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게 우리의 담대함이에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컨텐츠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액치기도 예를 들어서 처음에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 찬송하는 거 그 다음에 죄 고백하는 거 감사하는 거 그 다음 내 필요를 강구하는 거 이거 쭉 하다 보면 5분 기도 5분 짧아서 못해요 5분동안 이걸 어떻게 다 해요 그래서 5분만 기도하세요 그러면 4가지 컨텐츠를 갖고 기도하면 되게 10분 가요 그리고 약간만 좀 깨우침이 있으면 20분 가요 그리고 조금만 정신 차리면 30분 가요 그래서 30분 기도가 쉬운 거예요 컨텐츠가 있으면 왜 우리가 한참 기도한 것 같은데 눈 떠보면 3분인지 아세요? 권투 1회 전도 끝나기 전에 끝나는 거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컨텐츠가 없기 때문에 주님 뭐 하다가 지하고 싶은 얘기 하다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컨텐츠가 있어야 돼요 팁 하나 가르쳐 줄까요? 데이트 나갈 때 남자 할 말 없죠? 남자들이 되게 과묵하잖아요 그때 자매를 놓고 한번 해봐요 어도레이션 느낌 봐 막 칭찬 찬미 컴패션 내가 부족했어 하고 되게 좋아할 거야 이거 성이 만났다 그러고 감사 엎드려도 막 하는 거예요 강구 입신 닥쳐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딱 하면 다 들어준다고 그러면 3, 40분 하는 건 문제가 없겠죠 컨텐츠예요 컨텐츠 기도 잘하는 사람이 대화도 잘하고 하나님과의 교류 인격과 인격의 교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오면 어떤 어부가 있었는데 어부가 자기 아들한테 물려줄대요 물려주는데 배를 하나 물려주는데 옛날에 노 지을 때예요 양쪽 노에 이름이 써있더라는 거예요 한쪽 노에는 기도하라라고 써있고 한쪽 노에는 일하라라고 써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거죠 이게 뭐냐고 아니 뭐 일하는 거 좋은데 무슨 일만 하면 되지 기도는 왜 하냐고 그랬더니 아버지쯤 되시는 분이 기도하라 그러는 노를 묶어라고 끝으로 묶고 한번 해보라고 한쪽 노 일하라고만 계속 노를 지으니까 제자리에 뱅뱅 놀겠죠 당연하잖아요 한쪽만 노를 지니까 제자리에 뱅뱅 노는 거 전진이 없다 또 반대로 기도만 하라 이것만 해놓고 일하라고 묶어라 봐라 기도하고 일 안 하면 제자리에 뱅뱅 노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지금 전진 못하는 사람 있죠 하나에 쫄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그, 극자 이거는 앞으로 못 가요 기도만 하라 이것도 맞는 거 아니고 일만 하라 이것도 맞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예요 기도와 일하는 게 같이 노를 지어야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마오론 대살로니카 교회를 향해서 지금 기도 부탁하고 있어요 자기가 기도도 했지만 기도도 부탁하는 것도 균형이죠 기도도 해주고 기도도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부탁하는 것을 굉장히 연약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거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기도의 부탁은 이거는 균형이에요 균형 세 가지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데 첫째는 말씀이 퍼지게 해달라 기도하고 두 번째는 악한 자로서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보호해달라 프로텍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 번째는 그들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요 마음이 사랑과 인내로 가득 차기를 원한다 참 균형 잡힌 기도 같아요 이게 컨텐츠예요 우리 기도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부기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모델이에요 대사령관 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중부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게 잘 보여주는 모델이거든요 이렇게 중부기도 하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각체에 퍼지도록 기도했죠 1절 보시면 중간에 보세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와 같이 퍼져서 영광스럽게 되고 말씀이 퍼져간다 이게 원어뜻을 보면 퍼진다라는 것이 달려간다 그러듯이 전진한다 아까 얘기했죠 어떻게 해야지 전진해요? 기도와 일하는 것이 같이 노릇을 자여 전진한다 그때 뜻 쓰는 거예요 말이 달리듯이 하나님 말씀이 달리듯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번에 참 특이한 경험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대만 선교 갔습니다 저 대만 선교 한 25년 했거든요 25년? 27년 했네 27년 27년 대만 선교를 했는데 한 번도 그렇게 앉혀놓고 사람들 많이 앉혀놓고 설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많이 세진 것도 아닌데 더 역량이 나아진 것도 아닌데 형이 중학교라는 데서 가서 놀랐어요 1800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시간 시간을 주고 마음껏 하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안 가 있어요 진짜 그래요 할 게 없어 가지고 하다가 왔거든요 말씀 증거하다가 이런 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기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랜 기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잘 보니까 그런 일 놓고 기도했어요 기도했다니까요 중정인장은 앞에서 10만 명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원합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되면 뻥이라 그러지 말아요 했어요 분명히 기도한다고 기도했던 것들이 지난번에도 한 학교에서 학교 학원 전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보금 증거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어쨌든 열매가 거두어지잖아요 여름에 또 해달라요 교장선생님이 교장선생님이 저하고 헤어스타일도 비슷해가지고 친해졌어요 그래서 또 해달라요 교장선생님이 계시는 한 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가서 보금을 증거하고 이때 이게 왜 가능한 거죠? 그게 말씀이 잘 전파되도록 기도해달라 그때 그게 퍼져나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순간에 내가 이렇게 자유롭고 내가 힘이 있으면 잘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도바울은요 디모데우스 2장 3절에 갇혀있을 때거든요 감옥에 갇혀있을 때 나는 메었지만 사도바울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주로 이렇게 감옥에 많이 갔어요 이렇게 호텔에 있는 게 아니라 감옥에 있었어요 참 이상하죠? 그렇게 어렵게 됐어요 그런데 기도를 했어요 나는 메어있지만 말씀을 메이지 않는다 나 이제 안토록 기도해달라 진짜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몸은 메어있는데 말씀은 왕성한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증거하고 사도바울은 메어있는데 이때 썼던 것들이 뭐예요? 옥중소신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이 퍼져서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기도해야 돼요 나를 너무 의지하지 말아요 내가 아프다? 아플 때 더 강해요 어떤 자매가 되게 극성인 자매가 있었는데 좀 아팠어 그러니까 그 팀이 평화롭더라 누군지 잠깐 상상하지 말고 평안하더라고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히려 건강해서 안 될 때가 많아요 어떤 팀은 팀장이 안 와서 더 잘됐다고 농담같이 얘기를 하대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잘 몰라요 뭐가 좋은 건지 내가 약하든 강하든 내가 주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니까 꼭 기도가 돼야 돼요 나는 메어있지만 이거는 메어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메어있지 내가 감옥에 있잖아 그러나 말씀은 메이지 않아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아프죠? 내가 아프다가 말씀이 아픈 게 아니에요 말씀은 왕성해요 내가 제약이 있죠? 내 제약이지 말씀이 제약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말씀은 왕성하다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금증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지금도 그래요 한국교회의 주인공이 누구냐 보금증거하는 자들이에요 여러 사람도 있는 것 같이 보여줘요 보세요 역사의 주역은 보금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 때도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중에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보금증거하는 사람들 아니었어요? 주인공 되고 싶어요? 엑스트라 되고 싶어요? 주인공 되고 싶죠? 보금증거 현장에 앞장서서 뛰어야죠 지금 70억 중에 한 20억 정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는데 20세기에 들어서 가장 많은 예수를 믿는 데가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는 20세기 시작할 때의 10%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50%예요 믿어지십니까? 아프리카의 50%가 예수 믿어요 아프리카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20세기 초에 중국은 5만 명이었어요 믿는 사람 지금 1억 6천만이에요 남한인구 북한인구 다 합치고 외국에 있는 사람까지 다 합쳐봐야 한 8천만 되나? 우리 한민족이 그래요 1억이 넘어야 시장이 형성된다고 그러는데 1억은 돼야 돼요 내수시장이 되려면 그래서 우리 빨리 더 나아야 되는데 지금 애를 안 놔서 큰일 났어요 1억이 돼야 된다고요 일본이 왜 가는지 알아요? 여러분 일본이 수출산업인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일본은 내수가 90%예요 그래서 일본이 일본 가면 느끼는 게 뭐예요? 물가가 안정돼 있어 옛날에도 지하철 탈 때 300엔이면 지금도 300엔이고 콜라 120엔이면 지금도 120엔이야 내가 30년 전에 봤던 거와 똑같아요 그렇게 안정된 이과 내수가 안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는 내수가 약하잖아요 더 있어야 된다고 쪽수에서 밀리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중국은요 남북한 다 합치고 외국인까지 외국에 사는 사람까지 다 합친 것보다 두 배가 예수입니다 세계 최대의 기독교 국가입니다 보금 증가하기가 이런 일을 벌였잖아요 5만 명에서 1억 6천 그렇죠? 대단하죠 한국도 마찬가지죠 20세기 시작할 때 우리나라 0.2%였는데 예수 믿는 사람 거의 없었죠? 지금 보수적으로 봐도 20%는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려워진다 뭐 한다 그래도 믿는 사람 많아졌어요 엄청 많아졌어요 그렇죠?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왜 그래요? 증거에 있으니까 지금도 증거하면 전화돼요 많은 사람들이 죽게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일하게 만들어야 돼요 말씀이 각처에 퍼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달려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악한 자가 있거든요 보호해달라고 프로텍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2절 보니까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 짓이 없어서 어디나 가면 이게 부당하고 악한 자들 다시 말해 심술 꿇고 악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산로니카는 더 해야죠 사도행전 보세요 대산로니카는 깡패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고 그래서 바울이 도망쳤어요 뺑소니 쳐가지고 그리고 먼저 아테네로 가죠 아테네로 갔던 이유가 뭐예요 대산로니카 깡패들이 와가지고 난리 버려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참 묘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나는 예술 믿어도 평생 핍박이 별로 없었어요 자랑 아니에요 보금 증거하지 않아서 그래요 잘 보세요 지금도 핍박하는 교회를 보면 보금 증거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교회에 반대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엎어져 잠만 자면 조용해요 그래서 나는 뭐 시끄럽게 살기가 싫어요 조용히 살고 싶어요 거기 가서 죽으라고 죽어요 그냥 조용해요 마치 그 중환자실하고 똑같아 조용해 물방울 떨어지는 사람 밖이라고 링거 주사 떨어지는 거 똑똑똑똑 조용해요 그 소리도 안 들리면 죽은 거예요 조용해요 그냥 너무 심하게 웃지 말아요 살아있는 데는 반대가 있죠 살아있으면 사도바울은 보금 증거하다가 사실 잘 나가던 사람인데 맨날 감옥 들어가고 어려웠잖아요 그래도 이게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게 되었잖아요 사도바울은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도바울이 23장 보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40명이 있었대요 여러분 지금도 너 죽여버리기 전까지는 내가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셔 그런 사람이 40명 있다고 하면 밖에 나가기 힘들죠 겁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바울은 그랬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벌한 상황 속에서도 보금 증거하지 않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거 보세요 보통 이렇게 얌전한 사람도요 보금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공격할 때가 있어요 막 신경적인 반응을 보여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캐나다 목사님 캐나다 토론트에 계신 이면수 목사님 저도 몇 번 뵀던 적이 있는데 그건 북한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100번 정도 갔대요 빵 공장 세워주고 엄청나게 북한을 해서 기여했어요 그런데 왜 잡아와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강연 중에 김정인이가 욕한 게 몇 개 있대요 그거 유튜브에서 그거 보고 그것 때문에 저렇게 한 거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말이 안 되면 그런 일이 왜 벌어져요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라고 봐야지만 어떻게 볼 겁니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보금 증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격이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보금 증거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약한 자들부터 보호해달라고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길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해야죠 OMF라고 있죠 원래 CIM이라고 그랬는데 허슨 테일러가 만든 중국 선교회죠 허슨 테일러는 참 그 마음이 프론트의 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중국에 가면 전부 해안선에서만 보금 증거했다고 왜 배 타고 빨리 집에 가려고 급하면 집에 가려고 우리 식으로 한번 보죠 공항 근처 그래서 한인들도 옛날에 직항이 있는 LA 근처만 살잖아요 원래 추첨을 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선택을 했는데 대한항공하고 차이나 에어라인 중앙항공하고 어디 취향할래 그래서 한국이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중앙항공은 샌프란시스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가면 중국 사람 진짜 많아요 거기 차이나 타면 엄청 커 비행기 때문에 그래요 내린 데서 살고 싶어 하거든 거의 빨리 타고 가지도 않으면서 집에 갈 생각하고 그래서 한인들이 직항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한인 숫자가 달라요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직항이 들어와야 된다고 직항이 그게 뭐예요 그만큼 가려고 그러죠 영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하러 왔는데 해안사람은 있는 거예요 여차하면 배 타고 튀려고 그런데 허든스테일러는 그게 아니었죠 중국 사람과 똑같이 변발했어요 머리카락에 빠진 게 아닙니다 변발했어요 빠진 게 아니고 뽑았죠 뽑아서 변발 뒤에 꽁지 머리 하는 거 있잖아요 변발하고 중국 사람 옷 입고 동화된 거죠 그리고 차이나 인 랜드 미션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해안을 안 머무른다는 거예요 오지로 들어간다 내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차이나 인 랜드 이름 자체가 그냥 해안에 안 머무른다는 거예요 속으로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다가 공산화돼서 핍박당해서 나와서 OMF로 바뀌었죠 그때의 OMF에서 전설적인 얘기가 있어요 전설적인 얘기가 뭐냐 하면 선교사가 갔는데 선교사 그룹이 한 열대명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생활비를 갖고 있는 선교사가 있었대요 그런데 거기 산적들 많잖아요 산적 강도대들이 왔대요 막 몰려와서 이거 뺏기면 선교사들 차이나 인 랜드니까 안에서 돈이 없으면 굶어 죽을 판이에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먹을 수도 없는 판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산적대들이 마적대라고 그러죠 마적대들이 쫙 오더지만 갑자기 말타고 오더지만 또 말타고 도망가더래요 참 신기하다 참 별정들 다 있다 쟤네들 왜 저러지 그래서 궁금해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그중에 한 사람이 잡혀서 회심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봤더니 모르셨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냐 그 선교사님 돈 있는 선교사한테 강도지 달라고 덮쳤는데 보니까 거기에 굉장히 많은 군대가 선교사를 호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겠다고 도망쳤대요 그런 건 없는데 마치 엘리사에게 불만과 불만으로 둘러싼 것과 똑같은 거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때 그 시간에 파송한 교회들이 기도했대요 그리고 그때 있었던 호의된 군사 숫자만큼 거기서 모여서 기도했대요 한 300명 정도 그때 300명 이상이 호의하는 것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OMF에서 전설적인 얘기예요 선교사 나간다고 꼭 이 얘기를 해요 기도의 보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이렇게 우리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세워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말씀이 각체에 전파되기를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기를 예수님도 기도했잖아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악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예수님도 기도 가르쳐줬죠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보호해 주시고 꼼짝 못하고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중보 기도예요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마음 자문 4장 23절을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 지키라고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났다고 이해서남이니라 여기서 주님이 마음을 인도해달라 5절 보세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마음을 인도해 주세요 마음을 인도해 주세요 어떻게 인도할까요? 두 가지예요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우리 마음에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되고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얘기는 믿음의 신앙의 세 가지 조건이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이게 동의와가 똑같아요 믿음하고 동의와는 역사예요 믿음이 있으면 일을 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이 있으면 뭐래요? 수고 소망이 있으면 인내 그러니까 사랑 그다음에 인내 대신에 쓰이는 게 뭐예요? 소망 소망의 인내거든요 그리고 믿음은 지금 기도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니까 이건 생략된 거고 세 가지가 있기를 위해서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있기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할 때 꼭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 본문만 놓고 보면 사랑과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인내가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뒤흔들려요 막 흔들려서 많은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쓰임받지 못하고 그냥 픽픽 쓰러집니다 그래서 마음을 주께서 내 마음을 인도해 주세요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꼭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인데 사랑 예수님도 그랬죠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사랑이 있어요 사랑 없으면 말짱할 거예요 아무리 옳은 소리 뭔 소리를 하든가 다 옹타리예요 딱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이거 봐야 된다는 거예요 타인 쓰실 때 그 0점이라는 게 러브죠 15러브 그러면 15대 0 30러브 그러면 30대 0 45러브 안 하고 바람이 있으니까 40러브 이렇게 하잖아요 안 잡았어요? 러브가 nothing이잖아요 나는 테니스 점수 매길 때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테니스에서는 러브가 nothing이지만 인생에서는 러브가 everything이에요 사랑이 전부예요 사랑보다 규정한 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이거 붙들어야 돼요 사랑 우리는 정보가 있잖아요 같이 지내면 알게 되잖아요 사랑이 뭔지 알아요? 그 사람에게 좋은 거 해주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이 이마트에 왔대입니다 그래서 돈 날라고 그러는데 지갑을 여는데 여자들은 클러치백이라서 좀 크잖아요 이렇게 써서 그러는데 신기하게 거기에 리모콘이 있더래요 TV 리모콘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리모콘을 왜 가방에 넣고 다니세요? 그랬더니 아 예 오늘 야구 코리안 시리즈 하세요? 야구 남편이 야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 꼴 보기 싫어가지고 리모콘 집어 갖고 왔다고 이건 사랑이 아니죠 이런 여자하고 아휴 나 진짜 오래 살면요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알아요 이 여자는 싫어하는 것을 악용한 거죠 리모콘 깨질 때까지 패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참 그 얘기만 들어도 그렇다고요 우리는 복수심이 다 있어요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이 안 되는 걸 되게 원해 그거 사랑 아니거든요 그거 마음 되게 안 좋은 거예요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이번 대만 성교를 가는데 어떤 교회하고 성교를 같이 갔대요 우리 교회 잘 되는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데예요 그런데 그냥 우리 교회만 묵상하는 교회가 또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가 있는데 뭐 이렇게 티켓팅을 하는데 항의를 하더래요 자기들이 먼저 왔는데 왜 하냐고 참 감사하더라고 양보했대요 먼저 하시라고 그런데 이유가 뭐냐면 수가 우리보다 훨씬 적었는가 봐요 훨씬 적었는지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좀 아팠어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아도 의식하고 열등감에 빠져 있고 그러는데 이것 때문에 더 위축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좋아하면 사랑 아니에요 그걸 아파해야죠 빨리 저기서 회복되길 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거 좋아하면 안 되죠 여러분 살다 보면 상대가 싫어하는 거 알게 돼요 좋아하는 것도 알게 되고 여러분 상대가 싫어하는 거 안다고 그거 건들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 아닙니다 안다고 다 해요 그냥 입 다물고 있어야지 좋아하는 거를 해줘야지 그게 사랑이죠 그렇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말들이 많잖아요 남자고 여자고 하나예요 그럼 이제 뭐 이래요 무슨 누가 누가 뭐 어땠대 뭐 헤어졌대 문제가 있대 뭐 집이 망했대 뭐 대학 떨어졌대 뭐 이렇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했대 뭐 했대 카더라가 있잖아요 카로다 카더라 그러면은 그랬니 그랬다 하면서 이렇게 반응해 주면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사랑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인도 그리스도께 인도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랬대라고 얘기를 들으면 그걸 붙들고 전하지 말고요 기도해야 돼요 누가 누가 헤어졌대 그럼 전하지 말고 하나님 저 빨리 아물게 해주시고 더 좋은 길로 이끌어주세요 누가 어려움 당했대 그러면 그걸 전하지 말고 하나님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낭망치 않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뭐가 가면 전달되는 게 아니고 그냥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기도 제목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들으면 그 사람은 다 기도로 끝내버려요 이게 사도 바울이 원했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주께서 인도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길 원한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제 점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말 전하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별로 없어요 이 마귀 새끼들이 거의 사라지고 변화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말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이게 사랑이에요 전하면 그거는 마귀 종로도 하는 거죠 악의 변기 되는 겁니다 잠깐만 그거 전할 때 재밌어하지 마세요 마귀 종로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소망으로 가득한 거죠 인내 소망 때문에 인내하게 되는 거죠 인내 여러분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 자신의 의지할 거 바라보고 하면 내가 의지할 건 의지할 게 아니거든요 다 넘어져요 또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시기 질투하면 그것도 또 다 넘어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뭐냐 예수님께 기준을 드리고요 11에서 12장 1, 2, 3절 나오는데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정케 하신인 예수를 바라보자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fix on Jesus fix on Jesus 예수님께 우리 fix our eyes 우리 눈을 초점 맞춰야 돼요 주님께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럼 이기는 거예요 거기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딴 거 쳐다보면 소망 안 생겨요 지금도 이게 웃기는 일들이 되게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멍뚱한 거 쳐다보고 허락망탕하게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것입니다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엉터리인지 잘 보세요 어떤 녀석이 푸념을 하는 거예요 세상 이제 썩었다고 서울대 다니는 녀석인데 서울대 다녀요 근데 이제 겉으로는 되게 겸손해 보여 알바를 했대요 식당에서 알바를 하는데 어떤 돼지같이 생긴 아줌마가 오더니만 지 아들하고 너도 공부하라면 저렇게 돼 그랬대요 공부하라면 저렇게 돼 그렇게 말하는 게 엉터리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공부하라면 저렇게 돼 그래서 얘가 조금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해서 외국인이 왔길래 유창한 영어로 소개를 했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깜짝 놀라서 저거 웬일이야 이랬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아줌마도 잘못한 거죠 공부 못하면 공부하라면 저렇게 돼 그거 차별이죠 그렇게 교육시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얘는 제대로 된 거예요? 자기 자신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 단순 노동자 아니고 나 지금 알바하고 있는 중이야 무슨 얘기예요 나는 그런 취급받을 사람이 아니야 둘 다 잘못한 거죠 그 아줌마도 문제 얘도 문제예요 둘 다 문제인 거예요 왜 그래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갑질이 뭔지 아십니까? 갑질은 뭐냐 하면 천박한 갑이 있어요 그 아줌마 같은 천박한 갑 또 하나는 무력한 을이 있어요 그걸 받아들여주기 때문에 지금 인약속도 을이지만 이거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나 그거 아니라고 그럼 얘가 갑이 되면 또 똑같은 갑질할 거라고 요즘엔 잘 안 만드는 얘기지만 옛날에 자극 글귀라고 해서 그런 거 나왔어요 옛날에 디지털 센터가 구로공단이라고 했거든요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그게 그 분이었어요 진짜인지 모르지만 차별이죠 그리고 사람을 차별대화하는 거예요 학교 등급 1, 2, 3 등급에 들어가면 치킨을 시켜 먹고 4, 5, 6 등급이면 치킨을 튀기고 7, 8, 9 등급이면 치킨을 배달한다 등급 아시죠? 여러분들 인간은 이렇게 소고기예요? 등급으로 먹이게? 이게 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노동자를 무시하고 약한자를 무시하고 이런 거에 의식을 갖는 것 자체가 갑을이라는 말을 쓰는 자체가 자기가 지금 의리에서 억울하다는 거예요 힘 생겨봐요 지가 또 갑대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사회주의 논리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노동자에 단결하라 자본적 깨버리면 걔네가 또 북한의 김정같이 되는 거 아니에요 갑을 논리는 똑같은 거예요 기준이 잘못됐어요 경제가 인간의 기준이에요 인간을 경제로 나눠요? 인간의 존엄성이 어디가? 우리 영적 존재인데 그래서 기준이 예수님이 돼야 돼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예수님께 fix on Fix on Jesus 그게 우리 살 길이라고요 그래야 사는 거죠 한 가지 얘기만 더 할까요? 남북전쟁 때 스토리 많잖아요 아틀란타에 갔을 때 들었던 얘기인데 아틀란타에서 전쟁이 심했대요 남북전쟁 갈 때 그런데 21살에 어떤 장교가 있었댑니다 그런데 총에 맞아가지고 옛날 총은 성능이 안 좋으니까 맞고도 오랫동안 안 죽었대요 맞고 피 흘리고 지금식으로 하면 송곳 정도 던져가지고 꽂힌 것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송곳도 한 3개? 요즘에 총알 들어가면 날라가서 죽어요 그런데 꽂혀가지고 피 흘리고 오래 걸린다고 죽으려면 오래 걸린다고 그래서 위생방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도는데 자기 안 죽었는데 맞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어? 죽었네? 그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잠깐만 그랬더니 버스도 아니고 안 돌아와요 그래서 밤이기 때문에 밤새 거기서 피를 흘리면서 있었대요 그런데 자기는 부모님이 잘 믿는 분인데 자기는 안 믿었대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고 그래서 약간의 자생적 무신론자 그렇게 비슷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위기가 되니까 할 수 없이 기도한 거죠 혹시 부모님이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머지가 믿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살려주세요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러면 내가 인생 바치겠다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안 믿으면 하나님께서 총알에 딱 맞아서 어? 죽었네? 그러고 간다고 그때 하나님이 만난 거예요 그때 기도했대요 아침이 됐댑니다 그런데 똑같은 위생병이 한 번 더 지나가더래요 어? 살았네? 그러고 가져줬대요 오히려 전날이 더 살만한 건데 그렇죠? 그렇게 살았네? 하고 보이게 만드는 게 하나님이 도구심이죠 그래서 살았네? 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미국에 필라델피아 가면 템플이라는 대학이 있어요 템플 대학 템플 대학 창지자예요 러셀 코넬이라고 변호사이기도 하고 창지자고 총장도 하고 미국 교육교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러셀 코넬 이 사람이 이래서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안 믿고 힘들다 할지라도 기준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의 하나님 여러분 부모님의 하나님이 있습니까? 정 안 되면 이러면 돼요 교회 왔다 갔다 가다가 우리 간사님의 하나님 그 간사님의 하나님은 정말 잘 믿고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그 믿음의 표본이에요 그 간사님이 품었던 소망 그 목사님이 품었던 소망 그게 소망에서 나오는 인내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라고요 우리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우리를 이해해요? 이해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고 그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 참 힘든 게 뭐냐면 성도들 이렇게 모아놓고 거칠게 만드잖아요 싸움질이나 가르치고 이러면 그러면 당장은 좋을 것 같죠 그 기질이 그 마음 바치요 사랑이 사라지고 소망의 인내가 사라지고 믿음이 사라지면 그거 다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관리하셔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정보를 알게 돼요 악한 데 쓰이지 않냐고 아프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거 주는 거예요 리모컨 숨기지 마십시오 잘하는 거 좋아줘야 돼요 함정 파지 말라고요 그게 사랑이에요 거기를 인도해달라고 그리고 소망이에요 소망 소망 갖고 있으면요 위기순간에서 그 소망의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게 건지는 거예요 그게 교육이에요 중복이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말씀이 각체에 퍼지길 원합니다 악한 자로부터 보호받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마음으로 인도해 주세요 어디로요? 사랑과 인내로 사랑과 소망으로 잘 이해한다면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인도해달라고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이런 능력이 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용도에 기를 추구합니다 모두 다 자리에 세련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